불법 의원청문회에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의원행위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소위 불법이고 의원이 아니라 생각해도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불법, 불축소 사회서를 보니까 다들 여기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불러서 힘들게 합니까? 라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법문에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지난 우리 청문회 때, 지난주 청문회 때 내내 우리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이종호라는 분, 그분이 마치 금융로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이거 주장한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인권을 침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발, 고소까지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런 언행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결국 고소고발 사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치... 성석준 의원님,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나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다. 본 스스로 나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거는 합법적인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님으로 법사위에서 이것은 심사해라라고 의장이 우리 법수재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의장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입이 아프게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회부된 청원안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이라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합법의 밭에다가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합법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렇게 불법 청문회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만약 불법 청문회라면 저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불법 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의 눈을 찌릅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석준 의원님 잘 들어오셨어요. 판단 잘 하셨네. 합법 청문회라고 본인이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왔으니까 합법 청문회로 인정하신 거죠. 자 이건태 아니다.